경주 국제 민화포럼의 이틀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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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국제 경주 국제 민화포럼의 이틀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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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크랩들도 보이고 정말 정교하잖아요 사실은 요즘 민화하신 분들이 너무 잘 그리신 분들이 많아서요 요즘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바보하는 거는 저보다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정교하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 보세요 이거 괜찮지 않은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걸 민화에서 적용을 하면 그런 견판제의 느낌을 좀 물론 우측의 같은 아주 따끈한 검정색 위에 그리면 그리지만 아주 이런 맛이 좀 있어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섹션 하나하나가 독립된 하나의 전시는 전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전시장의 한계로 인해서 더 많은 작품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과 함께 2개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를 오픈하고 저는 곧바로 다섯으로 가게 돼서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기회조차 좀 벌어갔었는데요 두 번 제가 전시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설정하는데 한 두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 끝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끝, 샌디에고의 생기시간 전시고요 이번 포럼에서 요청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세계 시장에 내놓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샌디에고에서 전시되었던 생기참미 전시의 해외 순회 전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샌디에고의 전시에서 개최된 생기참미 전시는 코리아 인컬러, 퍼스틱 오버 스피셜스 이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4개월간 전시되었습니다 1927년부터 국가 역사감상식으로 지정되어서 볼모되고 있는 캘리포니어드 샌디에고의 발구와 파크하는 유치안의 기술관은 1926년부터 관리된 프로포니어드 샌디에 2만점 이상의 동서모음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대기봉 기술관입니다 이 전시는 국립현대기술관 기획장실의 해외 전시의 해외문화후보원의 한국문화관계 프로그램 발족에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최근에 한류영역 멸풍으로 인해 더 높아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과 119국경기계에서 다양한 문화의 개방적이었던 샌디에고 미술관의 진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서로 맞으면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는 미디어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지금 미디어라는 매체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미디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전시가 제가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닿았는데 그 구원봉도라는 이 작품을 제가 그래서 이 양아치라는 작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디어 작가 중에 굉장히 자신의 언어를 황고하게 가지고 있는 작가이시고 제가 이 양아치 작가님을 뵙고 협의를 하면서 구원봉도가 있는데 미디어 작품으로 영화 전 영화처럼 느껴진다 이걸 한번 선생님이 작품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본인이 이미 구원봉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저는 감사했고 좋았고 그리고 본인 이름 구원봉도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구원봉도에 나오는 주인공 성취인가? 성취인가? 그 이름이 본인 본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구원봉도를 가지고 본인 미디어 작품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 있는 작품 구원봉도를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새롭게 또 사진 작업하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 그 미디어 작가로서 할 말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 초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자와 전기반의 미디어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갖고 계신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유성실 작가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유성실 작가는 1인 미디어 작가신데요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너무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런 힌치한 감각 물론 힌치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유치라고 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힌치적인 감각을 굉장히 예의하게 잘 부착하고 있고 이 시대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욕망이 이 유성실 작가도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하늘 작가가 백수예복도 그 다음에 1월 5일도 이런 작품들과 같이 했는데 이 작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하늘 작가는 문인화와 민화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인이 고민을 했어요 왜 문인화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접받고 있는데 민화는 대접받지 못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건 이유가 많았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나 이 작가인 작가는 왜 그게 이유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대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본인이 아주 거창하게 이로운 도로에 걸맞는 그 작품을 설치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두 작물 두 작물을 이 맞은편에다가 자연스럽게 던져서 문인화와 민화의 흔히 직관적인 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전시는 동시에 작품과 민화 원작이 한 공간에서 변치, 혼용, 교차되면서 서로 밀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과 전통, 전통과 현대성에 관한 태도와 조건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자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임각되고 규범하게 주장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제안으로써 민화의 옛것으로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능동적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는 민화라는 옛것을 통해 전통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새로움에 대해 사용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와 같은 선형적인 시한성을 해체를 통해서 현대성을 발견하고 비로소 민화의 내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을 연축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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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와 동영상입니다 제 앞에 계신 기별지 관장님은 직전 성패로 보신 이대는 제 신혁이대에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신입승할다고 인하하였지만 이전에 표현되었고요 좀 전에 사회자가 소개할 때 표현되었고요 네 아까 좀 전에 사회자가 저 소개할 때 표현되었겠지만 부산, 대전, 제주, 서울을 맞춰서 한국까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미술현상에 대해서 서울 중앙집중이 아닌 지방위권 없는데 마치지 않습니다 장면적으로도 극정장들만 이대로 마치지 않는 문학 문학 마치지 않습니다 민하 쪽 정정고 선생님들이 자주 주말하시는 1년 수업 때문에 주말하시는 대가주축제에 민하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대만나 작품들을 많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민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80년대 유중기술으로도 계속 민하라는 목표를 존재했고 어떤 방법으로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정리해서 자세히 배치지 못해서 이 포럼에 글 취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잘 정리해서 이 자리에 정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기술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시고 그러고나서 민하와 이승우실의 관계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걸로 손잡고 부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중기술은 1980년대 에 지금 기술운동이죠 미술비경용으로 얘기하자면 크리티컬 리얼리즘 변경적 사실주의 현실주의 정보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20년대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전지사회적 시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냥 미술기력 용어로 그리스한 리얼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인중미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마치 그 인상파가 아기그림샵 인상적인 운영하고 비아냥거리는 곳에서 인상파가 불러졌듯이 인중미술도 그런 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도 인중을 지향하는 것들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중의 하나가 인중미술에 따라서 불분들 질어서는 비판적 비열이 있는 사실주의 인중 생활운동, 심명, 계급변역사주, 인중미술 여러가지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만큼 제80년대 사회변역에 연하지만큼이나 미술운동의 역시도 넘쳐나는 것을 개념들만 구할 수 있습니다. 밑단에 적어놓은 것이 69년 현실동의 실험을 거쳐서 79년동안 현실감은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현실감은 아니죠. 성형의 고소함이 이렇게 문제라고 해서 작품 출품이 안되고 큰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야들을 벌리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80년대 말에 집단장정으로 벌리게 그리는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전 한국민화학교 교사님이시구요. 한국민화센터 수립자이십니다. 전 경주대 교수님이시구요. 현재 출가 따뜻따뜻한 책이 있습니다. 김홍도 새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호 의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틀동안 여러분들도 발표해주시는 여러 서인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섭을 이렇게 자대해주신 또 이렇게 미나를 사랑하는 또 여러 서인들 우리 포럼을 교육해주시는 선생님들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전국 2017년에 이제 정주민화포럼이 시작해서 해수룸을 한 14년 그리고 또 이제 10인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민화포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자부심이라는 것은 민화기의 새로운 어떤 이슈 또는 새로운 당론을 그래도 나름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제시해왔다. 그런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11회 중에서 17회까지는 그래도 관여를 했는데 11회는 이번에는 이제 관여를 안 했는데 관여를 안 하니까 너무나 좋은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틀 동안 앉히면서 깨달았을 것 같다는 본데구나. 그런데 그간에 이번에 보면은 이제 미나 한국 미술의 미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서인들께서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장 미나의 나랑 발단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동시대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주민화포부터 동시대성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우리 김조끼 관장님도 어떤 거는 이제 동시대성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성이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전통 미나를 그냥 뭐다 하면은 사실은 동시대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전통 미나를 현대와 적극 연결시키는 우리 현대미나를 하고 우리가 창작미나를 할 때 이런 좋은 이름은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미술 중에서 어떤 것도 창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현대미나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미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전통 미나의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에 그 현대적인 어떤 동시대성 그걸 어떻게 이제 걷기에 조합을 결합을 시켜서 현대미나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제인데 그거를 우리 여러 소인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동시대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두 분이 그냥 미나 자체 조사시대 미나 자체에 현대성이 들어 있다. 동시대성이 들어 있다. 재미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영 선생님은 그냥 미나 자체가 충분히 동시대성이다. 라고 얘기한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동국관장하고 임영 크리에이터하고 같은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은 전시를 기획을 하셔가지고 서로 아마 그런 콘셉트를 공유했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나 자체에도 어떤 현대미나적인 현대미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막히 이해서 현대적으로 막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동시대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두 발표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영국 기자인데 지금 노영국 기자는 2015년에 정말 뜨겁게 우리가 열 팀 토론을 했다. 미나라는 무엇인가? 처음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영국 기자가 그야말로 세차익 나하게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너무 많고 이렇게 틀어놓으시니 이렇게 재현도 해놓으셨을까? 끝장 토론을 했었다. 끝장을 보지는 못했어요. 끝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끝장 토론을 해서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제 현대호텔에서 그 당시에는 정말 쟁쟁한 학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미술사학계 뭐 아비중 교수님, 이성민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의 조동일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이영복 관장님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김혜미재의 그 피엘카호 그 부관장님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토론을 했음에도 그러고 이제 결론은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김준기 관장님이 조금 전에 이제 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결론은 논문에서 밝혔습니다만 미나라는 의미가 민중예술이에요.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껍게 논의하고 실험했던 것은 이제 1980년도에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 민주구해와 민주구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당연히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미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민주기술 속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나라는 논의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좁은 의미로만 봤지만 지금 오늘 그 논의된 민주기술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리아 팝와트라는 팝와트 또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죠. 등등으로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미나를 활용을 해서 형제하는 작업을 통증히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미나 작가들이 요새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같이 우리가 그 역관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현대 미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아마 이제 고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식에서 미나와 더불어서 세 번째 이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체색화라는 의미입니다. 노영서 기자가 정리해 주었듯이 또 미나라는 무엇인가 투우라는 끝장토론에서 나온 개념 중에서 체색화 그리고 이제 길상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체색화가 그리고 이제 국립 국립 진주박물관과 국립한대미술관에서 2022년도에 전시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래도 체색화라는 개념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하여튼 논의에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일단은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노영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세계참미 한국의 체색화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우리 같은 미술계에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체색 한국의 체색화전에 민화작가들이 한 10명 현대민화작가들이 1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민화작가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노카천관은 거의 천평이나 되는 엄청난 공간에 현대민화가 전시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었고 제가 왁신년 학계사를 또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그 전시를 어떤 의외로 민화에 대한 현대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달은 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미술하는 사람들이 민화를 그야말로 주류미술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많은 저항을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깔려 있어요. 미만의 미디기기 세치공부제 그것이 우리가 미술로 볼 수 있느냐 어떤 장인 수준이다. 보통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를 열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중에서 이건 수준이하다 라는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어떤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민화가 국립의 최고기관에 나라에서 최고기관의 미술관에 한물랑가 미술관에서 미술관에서 전시됐다는 것은 한국 민화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드릴 것은 여러분 인류세라는 말을 또 보혁 교수님이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인류세를 처음에 몰랐어요. 특히 보혁 교수가 그거 아직도 모른다고 조그맣게 얘기하라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류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어떤 민화의 주제의식을 확장해 주는 그런 계획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는 우리 민화 작가들 또는 민화 이동가들의 시각은 다 상징으로 보잖아요. 원하는 부기 이제 부기로 볼 게 아니라 원하는 자체의 자연을 바라봐라 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자체를 바라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주제의식을 확장해 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논의 외에도 송창수 독독연예교수가 민화의 이것만 알고 보자 라는 발표를 했는데 은 어떻게 보면은 송창수 교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송기태 선생님의 어떤 송기태 선생님의 낙득이 시장에 대해서 송기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또 이제 본인이 끼우치는 어떻게 보면 영어 비밀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냥 대단하게 나왔는데 그냥 보이는 데서 보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게 영어 비밀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거라고 깨달은 이유가 되셨을 것이고 특강으로 준비된 파리대학교의 연구원인 빌린중 선생님은 놀랍게도 유럽의 채무 박물관 루그루 박물관 에서도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일단 어떤 우리 조의 속에서 한류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미나가 한국 미술의 미래인가 라는 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만 또 우리 이제 김준기 선생님이 이제 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형대민화 속에 그 현대민화라는 말의 민의 음미를 과연 이제 우리 여기 계신지 여러 작가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고 어떻게 컨셉을 지시해 주는 거에 따라서 현대민화가 현대미술의 미래를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오래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총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미나센터 이영신 이사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산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작년에 우리 미나 포럼에 우리 민화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셨던 정종미 교수님 이란 또 개념 관장님 이런 분들이 가장 놀라신 점이 보통 1박 2일 행사라고 하면은 이제 1일째 오셔가지고 대부분 2일째는 자리가 많이 붙는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자리가 하나도 비지도 않고 꽉 찼느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가십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어떤 오시는 강연자 손님들께서 그만큼 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지금의 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하시면 1일째 2 그리고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